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폭염이네요. 대다전에 이렇게 덥네요. 지금 36도네요. 체감은 들어가. 제가 22년도 가을에 김공선생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가지고 땅을 좀 골라주는 집이 있었는데 그때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땅을 곡괭이질 해가지고 그걸 굴르고서 다 뒷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뿌려놔도 단단해가지고 땅에 안파져가지고 진짜 꽤 애를 먹었거든요. 이틀동안에. 그날도 아침에 또다시 물을 뿌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왜 나타났는지 그거를 제가 그날 겨울에 동한걸 하면서 그게 이제 딱 마지막 한 60일째 되는 날 딱 그 답이 다 오더라고요. 그게 오행이잖아 오행. 땅은 땅의 성질이 또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곡식에 씨앗을 뿌리면은 뿌리가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거기 심었던 고추 같은 것들이 거의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렸고 썩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곡괭이로 파내고 난 흑괴는 그 뭐야 태비 복합비료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있었죠. 그걸 진짜 그걸 뭐와 같았냐면은 시멘트 있죠. 시멘트 뜯어내는 정도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땅을 거기 공기와 바람과 물과 그리고 영양분이 원활하게 해야지 굉장히 땅이 기름지면서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망가진 거죠. 비닐을 다 뜯었죠. 멀칭을 했었죠 그때. 요즘에 그 요가를 하면서 저는 호흡을 같이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더 들어가지고 항상 모든 내가 입어볼이 안 좋다. 그러면 팔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만약에 팔을 그냥 그 부분에 약만 바르는 게 아니고 저는 약은 안 바르니까 자연치유를 저는 우선으로 하거든요. 항상 자연치유를 그래서 벌레 물리인데 유일하게 쓰는 게 소금이죠. 소금을 이제 유일하게 쓰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 하고 여기를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서 호흡을 같이 연계하면은요. 이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호흡을 깊게 끌어올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몸도 왜 내가 이제 아픈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그때 많이 또 상담도 많이 했고 제가 제리산 있을 때도 아픈 사람들의 인연이 좀 많았어요. 좀 암이 걸려가지고 유방암이었는데 나중에 폐가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런데 몸을 만져보면은 다 이렇게 몸이 돌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땅 있잖아요. 멀찡이 시켜 놓은 몸과 같아.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고 유광암이라는데 나 그걸 만져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만졌는데 진짜 그냥 바윗돌이에요. 바윗돌. 자기가 이걸 호흡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인식하지 않더라도 몇 십만번에 호흡을 해요. 하루 동안. 계속 숨 들이 마시고 그러니까 좀 아픈 환자들은 이렇게 호흡이 되더라고요. 폐암 환자들 봤어요? 그 연계 여기에 산소통 연결해 갖고 숨을 가쁘게 가쁜 숨을 쉬잖아요. 가쁜 숨을.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몸이 좀 안 좋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개의 행정관 밑에까지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목 호흡까지 가. 그러니까 깊은 호흡이 안 되고 이렇게 끝이라. 들어 마시면 끝이요. 근데 들어 마시고요. 들어 마시는 호흡보다 더 긴데. 들어 마시는 호흡보다 내놓는 호흡이 더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산소가 있으면요. 그 다음 호흡이 깊게 못 들어와요. 들어올 것 같죠? 못 들어와요. 그래서 짧게 짧게 나가버리면은 다음에 산소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올 수 없고요. 그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활성산소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남아 돌면은 이렇게 막 몸에서 떠들다 다니듯이 산소도요. 쓰고 남은 산소는 활성산소라 그래갖고 그게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체액이 우리 몸에 수분 체액이 60에서 70% 정도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요. 다 순환화 펌프로 해서 다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 안에. 전체가 다 순환을 해서 음식물 찌꺼리기도 버리고 또 영양분도 서로 공급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산소 공급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 단단하게 몸이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깊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담장 뭘 합니까? 타이레놀 같은 거 약을 사다 먹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몸은 원래 자연치유가 되도록 다 돼 있어요. 모두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기능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혈압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혈압을 낮추려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혈압을 낮출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의사선생님 준 약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 뭐 그냥 약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그렇듯이 우리 호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만 우리 몸이 부드럽고 산소가 원활하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산소 공급이 이렇게 내수마겸 이런 거 그런 게 걸리는 사람이 뭐냐면 뇌암 같은 게 있어요. 뇌암 머리 쪽으로 암을 가요. 머리 쪽으로 근데 이게 단백질에 변형된 단백질이 여기서 들어가고 이게 순환이 안되고 순환이 안되고 거기에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뇌수막염 이렇게 말하거든요. 뇌수막염 뇌수막염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호흡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호흡이나 운동으로 해가지고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갓 틈을 칠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두뇌까지 쓸 수 있는 두뇌 운동이 있거든요. 손을 이렇게 하고 엄지만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 돌리고 그 다음 중지만 중지끼리만 돌리고 그 다음 요까지만 돌리고 그 다음에 새끼만 돌리고 이게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분야가 안되면은 그래서 다른 거에 일단 우선 우선 이제 오늘은 다른 거는 이제 다 접어두고 그냥 이게 숨을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셨을 때요. 김고수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가슴을 끌어올리고요. 한 3분 멈춰요. 그리고 후 만약에 3분의 숨을 들이마시고 3분을 멈췄다면요. 5분 정도, 6분 정도는 숨을 내는 숨을 더 많이 빼내야 돼요. 6초 5분이 아니고 뭐 6초? 네. 3초 하면 6초는 이렇게 충분히 내쉬어야 돼요. 3초를 들이마시고 만약에 3초를 들이마셨잖아요. 3초 쉬고요. 그 다음에 내쉬는 힘을요. 아주 가늘고 길게 빼야돼요. 그 요가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목을 달고 아니 이게 숨을 여기 들이마시면 우리가 항상 그냥 내가 숨을 들이마신다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이제 깊은 호흡 훈련하려면 들이마시는 숨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 동작했을 때 내 숨을 내수는 힘을 더 길게 가져가면 돼요. 호흡관에서 진공선생 평상시에 호흡을 한 번이라도 자각하고서 호흡한 적이 있어요. 압니다. 저는 항상 자면서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요. 요쪽 요쪽에 보면은 이렇게 림프간이 있어요. 림프간. 요성들은 림프간이 있는데 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에요. 숨을 이렇게 숨 굴르게 해서 숨 들이마시고요. 두드려주든지 비벼주든지 지금 우선 한번 해보실래요? 숨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멈췄다가 행경마까지 운동을 행경마까지 끌어올리는 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나는 이제 장기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장기 운동하는 거 나중에 좀 하더라도 일단 우선시 할게 어떤 호흡을 할 때 깊은 호흡을 항상 하시고요. 이렇게 깊게 호흡을 해야지 산소내까지도 호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전체가 이렇게 순환을 할 거 아니에요. 체액이. 체액이라 그러죠. 체액. 세포 막 사이에 또 이게 수분이 또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여기가 어깨가 아파. 그럼 어깨가 아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좀 호흡을 깊게 하면서 림프 주변 언저리까지도 같이 해줘야 같이 풀려나가는 거죠. 언저리까지도 이쪽 어깨가 아파? 그럼 이쪽을 물론 돌리는 것도 중요해요. 돌려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근데 한 번씩 숨을 이렇게 숨을 깊게 이쪽까지 호흡을 들이마셔 줘 갖고 숨을게요. 그러니깐 꾸물꾸물하는 운동. 우리가 왜 자면서 누워가지고 어떻게 주무세요? 누워서, 저녁때? 꼬물꼬물하죠. 꼬물꼬물하는 게, 꼬물꼬물하잖아 자기 전에. 아 오늘 행복하다,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했었다 이러면서 꼬물꼬물하는데 그때 자기를 이렇게 좀 두드려주면서 발가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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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어요, 발가락. 아시죠? 뭔 말인지. 이렇게, 이렇게. 발도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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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을 하나, 오른쪽에 이렇게 쭉 당기면 왼쪽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후, 놓아버리고 호흡을. 이렇게. 그래서 몸도 이렇게 꼬물꼬물 꼬물꼬물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때도 보통 몸이 막 뒤지게 키면서 일어나잖아요. 꼬물꼬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할 때. 후, 후, 후. 초기에는 내쉬는 호흡을 입 안으로 넣어서요. 아주 가늘고 길게 천천히 내뿜는다 생각하시고 호흡을 하시면 정말로 마음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어, 내가 이게 보통 보면 편두통 같은 거 아무 이유 없이 편두통 같은 게 옳잖아요. 그것이 아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이 잘 막혀요. 지방 덩어리가 우리 장을 다 막고요. 내장 지방이 막고요. 또 피하지방도 막고. 장기와 장기간의 사이에도 이소성 지방이라 그래갖고 가잉된 지방들은 이렇게 장기에 붙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산소가 이 몸 안에까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무조건 잘 먹으면 된다라는 그 옛날에 있잖아요. 잘 먹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호흡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소가 온몸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디 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뭐 좋다 공기 좋다 이런 게 아시고 산소를 공기가 있으면 두 번 호흡이죠. 가슴은 완전히 행경막을 열고요. 세 번째 터무 깊게 호흡을 잡고요. 세 번째 터무 깊게 호흡을 잡고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따로따로 돌려보고 엄지도 엄지끼리 요렇게도 돌려보고요. 또 요렇게도 돌려보고요.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은 손발을 있잖아요. 손발에 순환이 안 되고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뭘 말해주냐면은 그쪽 부분에 뱃물에 끼어서 염증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요. 둔해져요. 다리 같은 경우도 둔해지고요. 고관절 같은 데가 갑자기 그전에는 산을 아무리 타도 고관절 같은 게 안 아팠는데 아파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가만히 요즘 도시에서 어때요? 밖에 나가면 차 있죠. 아파트 들어오면 에러벨트 있죠. 집안에 올라가면은 뭐 세탁기 냉장고 있고 뭐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노력해서 하는 그 정도의 활동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동선이 그래요 거의. 아파트 동선이 뻔하잖아요. 그죠? 다 동선이 그 앞에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는 어때요? 활동해야 되죠. 여기는 뭐 먹으려면 밤 주워서 와야 되죠. 그럼 밤 까야 되죠. 그럼 실수로 계곡 나가야 되죠. 그럼 뭐 다 준비해 와갖고 뭐 여기는 옛날에 채집하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나는 늘상 내가 오늘 필요한 식량이 있을 때 나가가지고 활동을 해요. 근데 활동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나는 호흡을 동반하거든요. 이렇게. 걸을 때도 숨 들이 마셨다가 또 그 다음 발발 내릴 때 힘 호흡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맑은 공기가 내 몸을 이렇게 전체를 다 확산시켜서 온 몸에 다 전이가 되니까요. 윈프라든지 이런 모든 몸들도 순환이 잘 되고요. 그리고 늘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잠을 제가 보통 하루에 자는 시간이 길면은 네 시간이에요. 내가 저녁 시간에 사실은 누워있긴 해요. 정말 그때 편집을 한다든지 누워있긴 하는데 잠은 안 자요. 제가 잠은 세 시간만 자면 딱 되더라고요. 하루에. 네 시간이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한 끼 먹고 그러다 뭐 그렇게 몸이 뭘 아주 힘겨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지방이 들어가는 음식을 섭취하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누워있을 무렵되면은 이게 온 몸이 이렇게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편안한 상태.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뭐 할 일하고 그냥 편안하게 기존의 어떤 생각의 틀들도 좀 지워버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거는 내가 파괴시키고요. 또 이것에 그러니까 뭐 진공선생 이런 말 나한테 했잖아. 스님 이 지구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의식 안에서 나타났을 때만 있는 것이고 의식이 없었을 때는 다 공의 상태다. 없다. 없는 것이다. 없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을 꼭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그게 파동과 입자로 있더라고요. 그냥 안 봐. 우리가 모를 때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걸 딱 인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데 그게 입자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호흡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누워있을 때이더라고요. 누워서 혼자 편안하게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텔레비전 본다든지 그런 건 없으니까 뭐 내가 유튜브에서 검색할 것 좀 검색하고 또 편집할 것 좀 해 놓고 나서 이제 제일 길게 호흡을 하거든요. 저는 호흡할 때 이 코로 호흡을 깊게 가고요. 뚫을 때 하늘을 뚫을 만큼 호흡을 가고요. 완전히 있잖아. 깊은 어디야 천길 남떠러지로 내려가듯이 깊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호흡을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밤에는 해요. 깊은 호흡을 쭉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요. 또 발끝 밑에까지 쭉 호흡을 내리는 거예요. 긴 호흡을 그러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명쾌해지고요. 그리고 욕망이 사라지죠. 욕망이 진공선생 진공선생 어떻게 밤에 어떻게 주무시는지요? 그냥 잠 올 때 잘 자는 잠만 오면 잘 자고 또 눈 뜨면 어떻게 눈을 뜨세요? 자연스럽게 기분이 어떠세요? 눈을 뜨시면 기분이요? 고요하고 평화롭지요. 왜 그래요? 하늘 거의 진공상태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할 일도 없고요. 걱정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진공선생 예 뭐 식량 구할 걱정도 없죠. 예 식량 누가 구해옵니까? 하하 손님께서 구해옵니다. 하하 하하 그럼 진공선생 무슨 일 하십니까? 저하고 늘 하던 거 청소나 하고 하하 하하 설거지나 하고 하하 식량 채집이 다 끝나면 보통 저는 여섯 시에서 움직이거든요. 여섯 시에 움직이면 여름은 더 일찍 움직였죠. 다섯 시 부터 그러면 이제 뭐 아홉 시나 열 시나 이렇게 되면 다 끝나면은 이제 싹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뭐 그게 하루에 전부예요. 요즘 요즘은 벼에 이제 풀도 안 나가지고 벼에 풀 뵈는 일도 없어가지고 편안한데 호흡만큼 중요한 게 없다. 호흡길에서 생사 생노 병사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늙었고 병들고요. 호흡이 잘못되면요. 여기서 죽는 거예요. 호흡 한번 호흡이 멈추면은 죽죠. 생노 병사가 이 호흡 끝에 달려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무죄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통틀어서 알겠더라고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면 왜 들어 쉬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계속 끌어들이먹기면 하면 어떨까요? 쌓이고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지요? 왜 어머니들 저장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집안에 온통 온갖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 있잖아. 하나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호흡을 끌어들이기만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힘들으니까 호흡은 끌어들일 줄 아는데 내쉬는 호흡이 없어요. 빈약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들으시는 호흡이 있는 만큼의 배를 더 내셔야 된다. 내쉬는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호흡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요즘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제가 마음에 아 이렇게 걷고 이런 호흡을 여기서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할 때 다시 영상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